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짱 시간이 갈수록 지수의 낙폭이 커지면서 현재 양대지수 2에서 4%까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짱 유가가 6%까지 급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나타나고 있고 주말 사이에 가상화폐 시장의 급락세 그리고 오늘 아시아 주식시장 가운데 우리 증시의 큰 폭의 하락이 돋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저점을 이탈하지, 전고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295원선에 대한 저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양대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2020년 10월과 11월에 저점을 경신해 나가는 모습 양대지수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구간 지수 움직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이틀 연속의 하락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 저점에서 낙폭을 조금은 줄였는데요. 2,378.61포인트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5%의 하락세 7조원 넘는 거래대금 동반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는 금요일장의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37% 오름세로 2,449선에서 출발을 한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오후장으로 들어서면서 더욱더 낙폭을 깊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중 저점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2,370선 중반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2,377선 63포인트가량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현재 6,440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각각 이틀 연속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4천억 원 넘는 매수세 그리고 기관 쪽에서 2,165억 원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전기전자와 화학업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 시각 현재 제한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건설과 전기가스, 철강 업종에 대해서 기관의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동반 매수하고 있는 업종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음식료품 업종과 보험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전기가스업종 4%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가 부담 때문에 전기 그리고 가스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시가스공사의 주가가 6% 넘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철강금속과 종이목재 그리고 기계와 건설업종까지 일제히 4% 내외의 낙폭 기록되고 있고요.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저점 이탈하고 있는 종목군들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카카오,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나흘째 주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는 주가 10거래일 연속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대장주 삼성전자 역시도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2% 넘는 하락세 2% 후반까지 낙폭을 키워내면서 5만 8,100원 선의 주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라고 보실 수 있는 철강, 지주사주,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오늘장 신저가를 경신하며 아래쪽으로 보시면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종목분들도 눈에 띄고 있죠. 배터리와 자동차 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호재가 나오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 SDI 주가 사흘째 상승 시도 현재는 지금 보압권으로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요. 0.18%의 상승 기록하면서 55만 원대 중후반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의 매수대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 그룹사에서 주력 계열사들과 함께 전기차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 소식 삼성 SDI 주가 사흘째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는 호재에 따라서 장중에 반등까지 시도하다가 현재는 약부합권으로 16만 9,500원선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네이버 카카오 계열사의 동반 급락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신저가고요. 2에서 4%까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카카오 계열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대시장 그리고 선물시장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면서 지수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서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플랫폼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종목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 페이가 6% 넘게 빠지면서 6만 9,100원선, 카카오 게임즈가 10% 넘게 급락하며 5만 4백원선의 주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현재 2%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 또 종목군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동반한 상승이 쉽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시노팩의 공장 화재 소식에 따라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시간 18일 중국 상하이 시노팩의 에틸렌 글리콜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서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오름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19만 6천원선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한유화는 장중인 6%까지 탄력을 보였다가 현재 1% 약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3% 주가 하락세 나타내면서 이 이슈에 별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월요일장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770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 4% 넘게까지 낙포를 키웠다가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3.88%가 하락하면서 767.71포인트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래대금은 5조 7천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7% 상승하면서 804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시가 부근에서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770선을 조금 전에 깨면서 장중저점을 가리켰습니다. 현재는 767.77포인트선에서 31포인트가량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흘 만에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현재 2,147억 원어치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하루 만에 순매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214억 원어치를 사고 있고 개인 쪽에서 2천억 원 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코스닥 이틀째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목근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하락세를 띄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배터리 주와 바이오 주 일부 종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이틀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 오늘 신작 게임이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오만 웃음의 프리티 더비가 정식 출시가 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6월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매도 전환하면서 낙폭이 10% 넘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위메이드 펄어비스 나란히 하락세를 띄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유입됐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게임즈에 대해서 외국인이 저가 매수하는 듯 하다가 오늘장은 또 매물폭탄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현재 5%가량 하락하면서 5만 3천원 선의 주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 가운데서는 LNF 강도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진의 주가가 0.7% 상승하면서 바이오주 대형주 가운데 유일하게 오름세를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특징 첫 번째 잡아보겠습니다. 기술개발 호재의 시장이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은 기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세 차례나 강조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기술 초격차 전략이 위태로운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장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고요. 기술개발 중소형 주들이 상한가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QSI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5장 들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현재는 21% 상승탄력이 줄어들면서 상한가가 풀려있는 모습이네요. 14,000원의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경북대 김대현 교수팀과 공동으로 QSI가 세계 최초로 신소재 기반의 반도체 소자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열렸던 VLSI라는 심포지엄에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 VLSI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반도체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술개발 소식을 알리게 되면서 오늘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레몬 같은 경우는 전기차용 고강도 2차전지 전기차용 고강도 고체전지 소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한가 시세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현재는 6,340원 선의 주가 그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상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특징을 어떤 걸 잡을까 하다가 두 가지 상반된 호재 내용에 대해서 종업별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이는 것이 농업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13일부터 5일 동안 열렸었던 유엔의 식량농업기구 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처음 논의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장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 현대 에버다임의 주가가 2% 넘는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윗고리를 좀 길게 달면서 차익실험 매물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C피드가 오늘장 15%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계란의 가격이 전주 대비 50% 급등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란 판매업체인 KC피드 사료주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가 15%의 강세를 띄고 있고요. 이 밖의 사료주 가운데 고려산업 25% 급등, 한일사료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들이 2%에서 6%까지 급등하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시 구간이었습니다.